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2023년 정류화학 산업전망 포럼에 다녀온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을 요약하자면 삼성증권에서는 내년 정류화학 산업에 대해 정류업종은 정류제품 공급 차질로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화학업종은 대규모 공급 물량 도입으로 어려운 업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탑픽으로는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LG화학, SKC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정류업황에서 수요보다 중요해진 것은 공급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뉴, 가스믹, 곡물 등 전반적인 상품의 공급 차질이 심화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는 추세에서 공급의 영향력이 수요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여전히 유럽은 러시아산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안이 올해 12월과 내년 2월에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 차질 우려는 내년부터 보다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내년 정류협증은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전히 30% 이상의 디젤 수입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이 본격 제재안을 시행하면서 정류제품 공급 차질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정제 마진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수요 변화 대응을 위해 증설이 제한적으로 도입될 계획입니다.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치 하향이 원류 수요 전망 하향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유일하게 회복되지 못한 항공유의 수요 회복이 경기 둔화 우려를 상세할 전망입니다. 한편 내년 화학업종은 어려운 업황이 지속될 전망인데요.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증설 프로젝트가 일부 지연되면서 대규모 공급 물량 도입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에티넨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제품에서 수요 순증가를 상회할 증설 물량 도입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2024년부터 일부 제품에서 수요 순증가 이하의 증설이 예정되기 때문에 내년 중반에서 하순의 업황 저점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최근 시장조사기관의 내년 수요 전망치에는 경제성장률 하향 영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 전망치에 추가 하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업종에 대한 투자 선언은 정류화학 순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정류업종의 타픽은 SK노베이션, 화학업종의 타픽은 하나솔루션과 LG학 SKC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SK노베이션은 디젤 등류의 합산 수율이 50% 초반에 달하면서 글로벌 업체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내년에는 정류 수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혜가 기대됩니다.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서 제공하는 태양광 관련 세제 혜택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LG학은 양극적 사업의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SKC는 통박 사업의 해외 증설 효과에 본격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류화학 산업의 전망과 탑비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니다. ists요일 업로드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